여성 보행자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강하게 쳐서 넘어뜨리는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은 엉덩이뼈가 골절돼 당분간 제대로 앉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는가 싶더니 계단에서 내려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잠시 후 여성 보행자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고 팔꿈치로 밀어 여성을 넘어뜨립니다. 남성은 곧바로 도주합니다. 한참을 뛰더니 쫓아오는 사람이 없자 느긋하게 걷기도 합니다. 여성은 엉덩이뼈가 골절돼 전치 사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가해 남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입니다. 당시 타지역에서 온 막차가 도착해 거리에는 시민 여러 명이 있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어깨를 쳐서 넘어뜨린 것으로 보고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딪혔으면 도망가지는 않죠.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